보통은 발달상으로 아이들이 이제 만 4세가 되면은 그 좀 친구와 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커져요 그러면서 발달되는 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양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친구랑 놀 때 제 고집을 막 피우면은 애들이 상대를 안 해준다라는 거를 이제 안 거죠 그런데 이제 승우는 제 연령에 비해서는 이런 양보심이 좀 많이 떨어지고 승우의 발달 상태, 발달 연령을 고려해서도 지금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동생이랑 경쟁하지 않는 그냥 놀이 상황 저랑 평가 때 놀이를 하면서 그 가짜 음식 가지고 나눠 먹는 것도 아니야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내 거 내 거 심지어 놀이 상황에조차도 뭐든지 독점하려는 태도를 보여요 물론 제가 만 4세가 되면 양보심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 4세짜리가 항상 양보하는 건 아니고요 또 자기 기분 나쁘면 또 양보 주고도 안 하는 상대가 있어요 좀 싫어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양보심을 잘 발휘하지 않다면 양보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떠받들여 키우니까 왜 양보를 해요 그런데 승우를 이렇게 착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 유독 승우가 집에서도 양보를 안 하고 또 동생한테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동생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이 그런 양보하거나 어떤 소유물을 나누는 거에서 어떻게 양육을 하셨을까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화면상에도 말씀하셨고 저한테도 하는 게 아유 마치 그냥 하녀가 도련님 떠받들듯 키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때는 뭐 아이 맨날 토하고 그 허약한 아이를 얘를 무슨 훈육을 하는 거는 사실은 엄두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되고 건강해졌는데 어머님 한편에는 우리 아이가 약한데 그리고 아까도 내가 혹시 전생에 진짜 죄 줘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자책감이 많다 보니까 단호하게 훈육을 해야 될 때도 안 돼 했다가 그럼 이번 한 번만이야 라고 물러서는 게 많고 그리고 승우도 그런 훈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이러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살 터울로 동생을 낳고 나니까 부모님은 이러면 좀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은 드셨는데 근데 이제 승우도 갑자기 엄마 아빠가 갑자기 왜 저러지 낯설어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게 조금 먹혔지 때를 쓰면 돼 저항을 부리면 돼 그럼 또 부모님은 아직 어린데 쟤는 아픈데 그래서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내가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지금 염려하게 되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